이번 시간에는 p5.js 를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제대로 된 방법, 또 하나는 쉬운 방법 제대로 된 방법을 먼저 살펴보고 쉬운 방법을 살펴봅시다 여기 시작하기를 들어가 보면 이 도구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쭉 내려가 보시면 다운로드 앤 파일 설정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p5.js.cdn 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p5.min.js라는 파일을 클릭하면 이 도구에 온라인상에 업로드 되어 있는 주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주소를 이용하시면 다운로드 같이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코드 편집기를 준비했고요 여기에 index.html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head 태그에다가 script 태그를 이렇게 넣고 src 속성에다가 이 라이브러리의 주소를 이렇게 적어 넣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운로드가 되고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제 여기 script라고 하는 이 태그가 실행이 되면서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p5.js로 그림도 그리고 애니메이션 작업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구를 사용하는 쉬운 방법은 여기 있는 에디터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p5.js 팀에서 제공하는 에디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코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도구예요 우리 수업에서는 이 에디터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p5.js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은 약속을 이해하는 거예요 p5.js와 이 도구를 사용하는 여러분 사이에는 이런 약속이 맺어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최초로 제일 먼저 실행되어야 하는 코드가 있다면 setup이라는 함수의 본문으로서 코드를 작성하세요라는 약속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같이 반복적인 실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draw라는 이름의 함수의 내용에 반복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코드를 넣자 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이 setup이라고 하는 저 함수는 초기화와 관련된 또는 한 번만 실행될 코드를 저기에다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코드는 draw라는 함수 안에다가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화면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캔버스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자 그걸 하는 명령이 create canvas예요 그리고 첫 번째 자리에는 폭, 두 번째 자리에는 높이의 값을 지정합니다 여기다 400이라고 하고 이 옆에다가는 800이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저 draw는 일단은 지우고요 저장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캔버스가 지정이 된 건데요 캔버스는 눈에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캔버스의 크기를 보고 싶다면 background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background에 gray라고 회색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play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400 픽셀 곱하기 800 픽셀만한 크기의 캔버스가 만들어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만든 그림과 애니메이션은 저 캔버스 안에서 실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p5.js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그 코드를 우리가 웹페이지에다가 직접 한번 반영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create canvas 400,800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걸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자 인덱스.html 파일을 웹브라우저로 열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캔버스가 화면에 잘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때요? p5.js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출발점에 서신 거 축하합니다 자 이런 썸 pourrait 한번 봅시다